오늘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박병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온 시장의 키워드는 지난번에 두바이가 앞으로 일경원이라는 막대한 톤을 투자해 가지고 사우디의 네옴 시티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또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은 인사이드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금요일 날이죠. 그때 생쇼에서 소개했던 PJ전자 이 종목이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PJ전자 한번 볼까요? PJ전자가 바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해서 6.6%의 1차 목표가를 달성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실적이 유망 종목으로서 소개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이 5년 코스닥 기업으로 드물게 5년 이상 계속 그런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현대 로보틱스한테 로봇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그래서 로봇 관련 주도 연관이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졌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바닷건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진 기업을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거래량이 뜸했는데요. 지금 이번 올해 초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주봉상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정도 거래량의 매수의 힘이라면 지금 그 힘 가지고만 돈다면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15,000원이 바로 안 가겠지만 이번 주는 약간 음복으로서 눌림복을 주고 있어요. 이제 매물 수화를 하겠죠. 지난주에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길게 올해 2월 금요일까지 본다면 이 종목은 12,000원, 15,000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큰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거쳐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들고 왔던 보유한 종목이 금비라는 종목을 리뷰하겠습니다. 금비입니다. 금비. 자 이 종목도 지금 12월 23일에 소개하고 나서 17.7%로 수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체육과 순위를 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실적 관련 유망주 그리고 또 대선 관련 유망주로서 말씀을 드리던 종목인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16만 원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 지난주에도 양봉 이번 주도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오리콤하고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두 종목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신다면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비 보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터쇼핑이요. 로터쇼핑. 로터쇼핑은 이 종목이 지금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로터쇼핑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드디어 회사가 좋은 일이 생겼다. 지금 제가 시청자리에 보시기에 있는 게 연봉이거든요. 2011년 거의 50만 원이었어요. 49만 5천 원이었던 것이 5만 7천 6배원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성공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석 설날 선물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고 싶은 그런 목적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로터쇼핑이 그런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목표가 향해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편입하고 나서 살짝 밀렸지만 이제는 보압성까지 왔습니다. 11월 달에도 편입을 해가지고 2차까지 달성해서 지금 눌리모고 주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중국 관련 OTT 한항령 해제와 관련됩니다. 즉 중국 소비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포인트가 이겁니다. 제가 항상 바닷건에서 거래량을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20주선인 12,000원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키다리 스튜디오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격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1,100원입니다. 종목 이름은 희림이죠. 희림. 자 좀 이렇게 빨리 발음하면 희림 이런 바람이 좀 새는 바람이지만 또박또박 하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림이 되겠는데. 자 희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서 소개해가지고 역시 2차까지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 이번에는 또 두바이가 더 일을 저질렀어요. 두바이가. 두바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거의 경쟁관계를 해서 나도 이제는 네옴시티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런데 규모가 1조원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말해봐야 600조가 넘는데 1경원이면 뭐 여러분들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약간 의구심은 있지만 그 두바이의 의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희림 같은 경우는 그런 또 관련 더군다나 두바이에 있는 공사를 이 회사가 실행한 과거의 또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희림이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자 희림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희림의 주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회사는 그 이익을 이 회사는 그 5년 동안 7년 이상의 계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냈던 회사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좀 불투명하고 과연 코스닥 회사들이 생존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희림처럼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간 영업이 그래도 50억에서 80억은 7년 이상 꾸준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60억 정도의 순이익은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적지만 그런 강소 기업이 되겠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거 감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설거 감리라는 특성이 있어서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희림이란 이 종목은 요건 지금 이 회사의 로고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두바이의 공사를 수조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 회사에 되고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진이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지금 해외기술건설수주지원단인데 이게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욕을 하겠다라는 것이 모여서 지금 결의를 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두바이 관련 대규모 공사에 대한 그런 수요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세가 계속 지금 기술적 차트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해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연봉 차트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 질문이 있다면 질문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종목은 두바이 프로젝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두바이에서 했던 두바이 공사청에 공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두 건 정도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두바이가 앞으로 일경 정도 공사를 추진하는 데서 더군다나 네옴시티를 경쟁상도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세가 상한가를 치면서 갔던 그런 시세의 수급도 들어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1,800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200원, 손절가는 9,3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